자 대상 홀딩스 진짜 이 정도까지 갈 줄은 예상은 못했는데 일단은 손절감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 크게 손해볼 리 없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계선 그어볼게요 자 13,000 라인 13,000보다 조금 낮아요 정확한 라인은 12,800 라인 딱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 다음 라인이 딱 만원 라인이에요 생각보다 커요 지금 라인 자체가 이 두 가지 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 뚫리면은 여기 안에서 놓을 거고 분명히 여기 뚫리면은 다시 여기서 놓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대상 홀딩스의 끝자리는 어디냐 여기에요 얘가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성재 때문에 부각받았던 거 아니에요 이성재 자 이성재의 현재 여친이라고 해야 되냐 애인이죠 애인 애인인데 누구예요 대상그룹 딸내미잖아요 임세령 그리고 얘가 이전에 이재용 마누라였어요 아 참 진짜 뭐 항상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 이정재가 한동훈과 정말 친해 보여요 맞죠 지금 사진 한 장 찍은 것도 시작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정재가 투자한 와이더 플래닛 하고 막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정치 테마주가 엮이고 엮여서 어디까지 갈 줄도 우린 모르고 그런데 정말 세력들이 장난질도 정말 많이 하는 종목이고 그런데 이거는 금융당국에서요 절대 막지 않아요 요 뒤에서 나오는 요 사이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어디로 가냐 다 지금 뭐 정치나 뭐 이런 놈들에게 돈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왜 맨날 오를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떨어질 때만 미리 떨어진 걸 캐치해 가지고 이런 걸 막으면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참된 주식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가 홀딩스 자체로 지주사잖아요 이 대상홀딩스 밑에 대상그룹 안에 다 깔려 있어요 이 자회사들 이런 게 다 합친 금액이 이거예요 원래 지주회사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렇게 진짜 그런데 모든 걸 다 합치더라도 지금 시가촌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이런 거 연결회사들은 싹 다 올라옵니다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 보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까지 놀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래 이 녀석들의 평균 자리는 분명히 여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13,000원 떨어지면은 딱 여기 사이에서 놀다는 얘기예요 위에는 매물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12,800원 선만 안 무너지면은 지금 당장 손절은 의미가 없다 왜냐? 언제든 또 뜰 수 있어요 한동훈 테마는 계속 앞으로 갑니다 이번에 황교안이 또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죠? 한동훈은 그냥 이 뭐하러 했죠? 그냥 총선 출마 말고 그냥 대선 준비해라 대통령으로 바로 가라 대선 준비하라 했어요 지금 한동훈한테 테마 더 강해집니다 진짜 미쳐버릴 수도 있어 테마가 진짜 괜히 바로 놓으시면 안 돼요 아직 이러다 또 한 번 더 찌르고 갔다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 못 뚫고 신고가를 못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하방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좀 어차피 미래는 내려와서 하겠지만은 저는 사실상 지금도 그냥 손절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직 RSI도 감회수 풀리기 직전 아마 오늘 지나면 감회수가 풀릴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더 슈팅 나오는 세력들이 나오겠죠 자 한 번 지켜볼게요 확실히 지금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변했겠죠 그런데 얘는 얘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주도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원 입체 분석 0128 누르면요 입체 분석이 나와요 오늘 하루 동안 떨어졌을 때 어떤 놈들이 혹시 매수를 담았냐 이걸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개인 분들 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창구가 미래의 색깔 삼성이죠 여기서 매도가 나왔어요 기간도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KBN 여기서 좀 샀네요 결국은 지금 매수가 훨씬 많은 구간이죠 개인 분들의 힘을 입어서 좀 샀는데 이러다가 혹시나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면 땡큐인데 다른 세력들이 못 들어오면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개인 분들이 이마 벌써 돈을 많이 썼어요 특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개인의 매도세가 1조가 넘어갔습니다 기간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대로 저는 아직은 좀 너무 섣부른 단계다 진짜 이런 종목은요 어려워요 한 번 한 시도 주식판에서 여기 차트에서 눈을 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신 없으면 매도하는 게 나아요 무튼간에 제가 손절감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번엔 올라간다 하면은 2만원 한 번 더 터치하러 갈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지켜봤을 때 딱 이 가격대만 항상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종목도 아닙니다 근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 종목이 그래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파일로 드릴게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되고 대상원리세금 대응 전략 자료집 제가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만들어놨어요 A가 뭐냐면은 올라갔을 때 시나리오고 B가 내려왔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맞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다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고 매매해도 이게 손실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수익은 수익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요청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요청하냐 제가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저도 여러분께 뭘 알아야지 제가 보내드리던 거 하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010-5929-7823 이쪽으로 딱 대상홀딩스 다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이거 빨리빨리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당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에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레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